아 아 아 없어 뭐 여기 안 뜯어셨나요? 진도읍 조금시장 앞에서 퍼레이드 공간 자 군내 전두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서 길을 나눠지는데 좌회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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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겨울에도 짐 아니오 21.5km가 또 어필입니다. 경사도 2.2%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짧아 짧아 300m 짜리 어필 100m 짜리였습니다 수정했습니다 100m 로 여기서 또 이제 탄력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면 된다 탄력을 받아 가지고 22.2km 아 어필이 아니었어 속아버렸어 23.7km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가 막혀요 달력 받아서 올라가면은 쉽죠 야 웰컴 투 진도 자 25km가 나가는게 좌야죠 아 여기다 직진하면 안돼요 좌야죠 25.5km가 25.5km가 우회전 우회전 자 27.2km가 상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악 쪽으로 우회전 우회전 28.5km가 직진합니다 직진 30.5km가 30.5km가 31km가 강악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바이사만 나와 기가 막히네 강악 밑쪽으로 직진 세방 낙조로 합니다 세방 낙조로 세방 낙조로 이번 어필은 살짝 깁니다 경사도 5.5% 6% 살짝 기로도 7%가 안 넘어가니까 천천히 페이스 유지하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어필 끝났고요 자 34.2km가 세포마을 아 2% 내리막인데 여기도 막바람이 불어요 막바람 막바람 불어가지고 다생각 속도가 안 나와요 36.5km가 앞에가 세방 낙조로입니다 겨울에는 장사 안하는거에요 아 네 그 컵 일단 다 팔다 가야겠다 안 아 아 아 38km 38.7km 38.7km 계속 다운이 셔츠 여기 자야죠 아까 한바퀴 빙 돌아와서 자야죠 차차 41.4km가 아까 왔던 길에서 아까 우회자 했는데 진도 2회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여기서 좀만 가면은 이제 컴 구간이에요 컴 구간 정확하게 컴 시작 위치 지점은 모르겠지만 예상 큰데 어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컴 준비하면 돼요 컴 준비 체력을 충분히 회복을 했다가 지금 병사가 지금 1.5% 시작됐거든요 시작됐고 시작됐고 2.5% 2.5% 2.5% 2.5% 2.5% 2.5% 5.5% 6.5% 5.5% 5.5% 5.5% 1.5% 여기서부터 콤일 것 같습니다 길 갈라지는 곳 여기서부터 콤일 것 같아요 아 달리지마 콤 시작했어요 랩 눌러 볼게요 랩 누르고 콤 시작 콤일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콤일 시작했어요 콤일 시작 콤일 시작했어요 아 콤이 좀 거리가 1.2km 남았다 1.2km요? 1.2km 남았다고요? 그럼 1.5km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콤일 5.9% 6%가 안된다 5.5% 5.5% 5.5% 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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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 안했다고 콤일 시작 5.5% 5% 5% 5% 5% 5% 6% 5% 5% 5% 5% 아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사가 7%가 넘어가네요 최고 경사가 1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2 7.0 6.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 7.6 7.5 지속주 좋은사람들 여기서 속도 안줄이고 탄력받고 올라가면은 무지하고 올라갔구만 6.8 7.1 최고 7.7 7.8 더이상 안나와요 8% 이내 4.8 4.1 5.1 5.5 5.1 3.2 얇은 커버가 나오 하잖습니까 5.1 5.1 5.1 5.1 3.1 5.1 4.1 상상에 치죠 자 여기가 콩 끊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자 랩끝 콩끝 자 여기가 콩끝 금방 흐흐흐흐 45kg 쟤 직진 입니다 직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